4강 들어갑니다. 05번 117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1세대 특례.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지문이네요. 수 바로 넣기입니다. 1번 포인트가 마다 혼인 몇 년 오래 살아라 5년이네 먼저 그러면 2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즉 제154조 1항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뭐다? 동거복량입니다. 몇 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 60세 이상.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 한쪽이 사별할 수 있죠. 포함. 그럼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이네. 먼저. 그럼 2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혼인은 5년. 동거복량은 10년. 60세. 60세. 그럼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요. 숫자. 자 06번. 역시 숫자다. 똑같은 겁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 내용이다. 과로. 자 점은 뭐다? 수도권, 밖, 면. 귀농 주택입니다. 음면. 귀농은 몇 년이네 팔아야 돼? 5년. 오 귀농하자. 일반주택. 그러면 똑같고. 5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수도권, 밖, 취약 등 몇 년이네 팔아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네 일반주택. 뒤에 오는 지분은 똑같아요. 5년. 3년. 5년. 3년이네요. 그래서 5년. 3년. 그 다음 밑에 점 또 나왔죠. 혼인. 혼인은 몇 년? 5년이네. 먼저.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파트 끝났고. 자 그 다음 119의 양도차익이 계산이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30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 장짜리. 1페이지 오른쪽. 세번째 칸입니다. 공식.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뭐를 빼?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소득금액. 생략한 거예요.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자 빼기. 필요경비 세 가지죠. 필요경비 세 가지가 뭐예요. 취득가격. 자본적 기출액.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익. 여기서 물가상승분을 빼는 거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실질소득이 나와. 이게 번가야. 그럼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투입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파트.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배웠죠? 그래서 왼쪽에. 왼쪽에.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분류과세. 무슨 뜻이에요?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해요.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분류과세. 그러나 양도세끼리는 마이너스가 나면 합산합니다. 양도세끼리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소득에 합산하고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과세하네요. 그럼 우리가 양도세끼리는 합산하되 오른쪽. 바로 6번 밑에. 6번 있잖아요. 오른쪽. 6번.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나잖아. 그럼 다른 소득금액에서 합산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다. 통산하지 않는다. 같은 소득끼리만 마이너스가 나면 공제를 해요.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통산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해? 실지 양도가에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주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적어줍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고. 자 예외는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합니다.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한기. 그러나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로 끝나요.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확인이 안 될 때만 쓰고. 그래서 매감한기를 쓰면 필수.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자본적 제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몇 프로? 3% 등기되면 3% 미등기도 해줘요. 국내 거는 0.3% 그래서 우리가 매감한기로 적으면 반드시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뭐를 알아야 돼?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알아야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고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럼 1번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도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공제 못 받아요. 제외합니다. 그리고 할부이자 약정된 이자 상당액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행정소송 그 다음 소송화예 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약정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은 뭐라 그래요?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이 얘기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개인들은 약정된 이자 상당액.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소득이야. 그럼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먼저 공제받은 것은 제외.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죠. 제외.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리고 상속세도 공제 못 받고. 그러나 증여세도 공제 못 받는데. 어떤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6번 양도차손 결손금 마이너스가 나왔다. 같은 소득끼리만 공제를 합니다. 다른 소득과는 뭐다 통산하지 않는다. 이게 아웃라인이네요. 자, 119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몇 번이에요? 1번. 쭉 나왔다.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흥상. 취득 당시, 양도 당시를 구분해야 돼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축의 순서로 써야죠. 순차.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매감한기. 뒤바뀌었네요. 감정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이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네. 2번. 양도와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있는 경우.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뭐를 적어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자본적 지출액과 또 하나 양도비를 적어서 포함하죠. 4번 아주 중요하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으면 실거래가액이 아니잖아. 추계했죠. 그럼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나왔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곱한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약자가 뭐다? 취, 공, 공제율은 3%. 항상 매간만기로 적었다면 취득당시 개별공시가가 기준시가다. 3% 이거를 다섯 글자로 계산공제액.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잖아. 그럼 동일기준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에 따른다.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으로 들어가네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부동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포인트가 뭐다? 추계조사.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결정 또는 경제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할 때는 추계결정 또는 바르게 고칩니다. 오른지문. 그래서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순차로 적용한다. 그럼 3번 용어 매매사례가액이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유사성, 동일성 이런 거를 매매사례가액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3개월. 그럼 감정가액은 뭐다? 감정가액도 포인트가 전후 3개월 2개 이상 감정평가기한이 평가한 거니까 평균액. 자,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5번.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됩니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환산양도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고요. 용어가 바뀌었죠? 자,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취득가액, 실지거래계에 의하는 경우 의하는 경우는 실제비용, 자본적 주체력이나 양도비를 적어줘야죠. 그런데 약정, 지급기일이 기연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아 그리고 대출금이자도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약정된 이자, 즉 장기 할부이자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지연 추가이자는 약정된 이자감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 취득가액을 뭘로 해서 실지거래가액, 그럼 뭐를 적어야 돼?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을 적어야죠. 이런 거를 공제받을 때는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해야 됩니다. 수치보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금융거래, 계좌이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계좌이체를 했죠?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확인됐기 때문에 증명서류로 확인 안되면 인정하지 않고 자, 3번 취득가액을 감과삼각비로 공제하죠?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틀렸네?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이것도 취득가액이잖아요? 형평성 위주를 위해서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 손해가 나죠? 매각, 차선, 필요경비에 포함 많은데 뭐라고 나왔어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땡! 전액 땡!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금융기관,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파니까 50만원 손해가 났어. 근데 사채업자에게 팔아. 사채업자에게 파니까 200만원 손해가 났어. 그럼 공제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00만원을 공제 안해준다고요? 짜고 하니까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해서 손해난 요야만 상대방 관계 있죠? 전액 땡! 전액이 아니라 50만원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납부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기본서는 311쪽을 참고하고요. 자, 기준시가입니다. 1. 자, 개발사업 등으로 집가가 급등하였거나 급등하였거나 급등하였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그럼 기준시가는 배율방법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인데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그럼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을 쓰면 땅값이 올라가요. 지정지역 지가급등지역은 배율방법 평가가액이 기준시가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그냥 개별공시지가예요. 자, 2번 상업용 건물 자, 어쩌고 상업용 건물이 뭐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 그럼 고시되기 전이니까 어디꺼를 써라?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를 써라. 그 얘기예요. 고시되기 전에 취득 당시 취득 또는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올해꺼. 그러니까 직전 연도 기준시가를 써라. 자, 3번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락가액이 5억이야. 그럼 이게 양도가액이잖아. 양도가액입니다. 그래서 경매되는 경우 경락가액이 그냥 기준시가 개별공시가가 7억이야. 7억이라고요. 이게 낮고 이게 높죠? 그럼 차액이 얼마 나와? 2억. 그럼 2억을 어디에서 차감하라?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에 차감해서 5억을 써라. 그 얘기예요.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7억에서 2억을 빼라. 그러면 얼마를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사용하라? 5억. 낮은 경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그럼 차액 2억을 어디서 차감하라?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라. 결국 5억을 써라. 그 얘기입니다. 4번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분양권의 기준시가 이거 두 번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불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뭐를 합친다? 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납입한 금액 땡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 합니다. 답은 4번이네. 그 다음 5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은 투기하죠? 투기관리를 위해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고시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다? 일괄 합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다? 뭐 지정하는 지역의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은 일괄 꼭 들어가야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사익 과세 표준 등등 등을 배워봤네요. 자 그럼 뭐가 나왔어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 나왔어. 손에 나오면 양도 차선 여기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는 게 뭐랬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실질 소득이 뭐라 그랬죠?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소득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주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그럼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반드시 비교가 되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에서 차익에서 가액하면 큰일 나요. 기본공제는 연 250 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공제하면 실질 소득이 나오죠? 소득에서 공제하면 과세 표준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곱해요? 세율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1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네요. 1페이지 한 장짜리 박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가상승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국외건은 안해줍니다. X 그리고 조정대상 이주택자도 안해줍니다. 그럼 뭐만 해줘? 등기된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등기된 걸로 봐서 해줍니다. 오리지널 미등기만 안해줘. 그리고 몇 년 보유를 해야 된다? 3년 보유 상속 받으면 3년 보유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 그리고 장특공제는 뭐만해준다? 토건 조 조합원 입주권 주식이나 기타자산은 안해줘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양도차에게 일반적인 건 1년에 2% 최저 6 최대 30 그러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2년 거주했을 때는 최저 20에서 최대 80 그러나 2년 거주를 안했을 때는 일반적인 거 6에서 30 그래서 3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다. 최저 20에서 80 나머지는 1년에 2% 6에서 30 그럼 장특공제는 어떻게 해줄까요? 물가 상승분 계속해줍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 자산별로 각각 공제 계속해줘요. 소득별이 아니라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 그 다음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칸 자 기본공제 화살표 세 번째 칸 그럼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빼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250 그래서 옆에 미등기는 안해줍니다. 보유기간 안타져요. 보유기간 안타진다. 그래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국내 국외 다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가 끝났는데요. 자 123쪽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린 건 미등기 70%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년 이상 상가 적용된다. 자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필수가 3년 보유를 해야 돼. 2년 6개월 6개월 모자라네.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3년 보유가 필수예요. 그리고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다 공제를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 5번 상가 12년 1주택이 아니잖아. 1년에 2% 최저 6 최대 30까지 12년 이니까 24 2는 4 2는 2 3번 자 넘어가죠? 자 2번 틀린 건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진세율이죠?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야.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제를 위해서 그래서 세부담을 환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2번 미등기는 배제 그 다음 3번 비사업용 토지도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적용 한다. 자 상가 상가는 최대 30 최저를 물어보면 6 1년 1년 2 3 6 15 5 5 1 1세대 1주택 등기된 거죠?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쟁이 배제된다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된다. 1주택도 해준다고요. 그 다음 2번의 답은 5번 자 3번으로 돌아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쟁 틀린 것 자 법령이 장하는 1세대 고가주택이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 맞죠? 40 40이니까 더해서 1년에 4% 2번 당연히 적용하고 3번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적용해줍니다. 4번 등기된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미등기는 제외하죠. 그리고 왜 틀렸다. 취득권리 중 뭐만 해줘.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과로 승계조합원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건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승계는 제외 그리고 5번 양도소득 금액 공식은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줘야죠. 장특공제를 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네.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무슨 지문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틀린 틀린 것. 1번 보유기간이 3년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하나 빠졌죠. 조합원 입주권 토지 및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어요. 1번 그 다음 2번 1세대 고가주택 적용될 수 있다. 3년 보유하면 해주는 거예요.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보유기간별 공제를 급하고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충족하면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5번 이게 필수입니다. 2월 과세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간의 2월 과세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입니다. 증여 받은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고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게 2월 과세입니다. 세 가지 장특공제도 3년 따질 때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여한 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5쪽 4번에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끝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로 본다?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문제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오 젊igo 오 오